이번 메가크랩 또 한번 달려봐야죠 메가크랩에 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뱀파이어 메가크랩입니다 피해를 입힐수록 부대의 체력이 증가합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스테이지는 25% 흡수효과 있고요 이번 메가크랩에는 특수무기는 없습니다 특수무기 없고 제가 요거를 좀 생각해봤는데 지금 부족효과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화탱이랑 탱크 요렇게 두개 정도만 쓰면은 될 것 같아요 맨만큼 그냥 랭킹보드 안에 들어갈 정도는 될 것 같고 편하게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과연 몇 턴에서 처음 1턴이 실패하려나? 요거 보시면은 여기 생성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1단계짜리라가지고 HP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 생성기 제거 안해도 괜찮거든요 그냥 밀고 가서 때려도 괜찮아요 요정도면은 근데 보면은 그냥 딱 봤을땐 생성기 되게 많네 생성기 깨고 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찍어보면은 HP 200만 조금 넘어가는 정도거든요 요건 그냥 밀고 가면 돼요 굳이 생성기 안 부수도 됩니다 괜히 생성기 부수러 갔다가 시간 부족해서 망하는 수도 있어요 요거가 너무 싫어 요거는 어떤테리지 하는지 요거는 그 노트라우스가 많을 정도냐? 요거는 흩어амен이 대단한 점으로 요거는 이미 제거가 되었을 테마입니다 요거는 전화가 되었을 테마에 요거는 곁이 됐을 테마에 요거는 정돈이 요거는 예약 pronoun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encounű라는 게 요거는 전화가 rencont formal이뉴을 하고요 요거는 이 날이 너무 баб temporary 쇽런처 빠지면 딱 잡고 쇽런처 빠져서 다시 밀고 갑니다 쇽을 조금 써야되겠네요 분리디병 HP 체크 잘해야되요 분리디병이 죽을것 같으면 빨리빨리 에너지링크 써야되구요 너무 간단하게 하려다가 분리디병 죽을수도 있거든요 저는 좀 안전하게 쓰는 편입니다 적당히 빨개졌다 싶으면 그냥 에너지드링크 쓰는게 더 나아요 아 맞네 지금 영웅도 효과를 받네 영웅도 지금 에너지 회복효과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분리디병 완전 개사기 유닛이네 그러면 공격하면서 회복되는거랑 에너지드링크 써서 회복되는거 해서 영웅을 생각안했는데 영웅도 효과받네요 보시면 분리디병이 때릴때마다 HP가 회복되고 있어요 200만정도면 탱크로 충분히 빼겠죠 2분정도 때리면 1분안에 터질것 같아요 지금 강화대포에 계속 맞고 있는데 한방 때리면 바로 회복이에요 보시면 그만큼 빠졌죠 근데 한방 때리면 바로 회복돼요 반 조금 안되게 빠지는데 바로 회복돼 버리니까 한방이 터지지만 않으면 되는거에요 분리디병 에너지드링크 안써도 안죽네 지금 거의 사기급이네 이거는 사기조합이네 자 이번에는 생성기가 조금 있네요 생성기가 음 요게 330만이니깐 요거 4개를 부수면 반 빠지겠죠 반씩 반씩 빠질것 같은데 생성기 부수고 가는게 좋을라나 침투해서 이쪽부터 깨버리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이번엔 생성기 한번 부수고 가볼게요 시간 되겠지? 앞에 정리하는데만 빨리 시간돌로 안걸리면은 충분히 그냥 후퍼바만 안좋고 가볼게요 이쁘게필을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당근이님 안네티비님 안녕하십니까 3방 맞으니까 터지네 안돼 안돼 터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단 말야 그냥 갈걸 그랬나 기가 좀 많이 지는데 그냥 네 매티비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무시 잠깐잠깐 이거 시간이 아 이거 시간이 애매한데 좋지 않아 아 설마 이거 여기서 1턴이 깨지는건가 안되는데 허무하게 깨질 수 없는데 아 쇽 잘못 던졌어 아 에너지를 안꼈으면 침투를 하겠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침투도 못하겠고 어 정말 이거 시간 안되겠다 이거 배블라씨 와아 힘났난다 힘났난다 제발 제발 탱크들아 좀만 빨리 달려주라 너는 인간적으로 너무 느린거 아니냐?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려울거 같은데? 자 딜딜딜 드링크 자 10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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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야 육마공의 힘을 보여줘 탱크야 육마공의 힘 아야 진짜 아슬아슬했다 싸이모 싸이모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싸이모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서 왠지 한턴 날아갈거 같은데? 드디어 1턴이 깨질때가 온건가? 싸이모는 탱크만 때리고 공격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번에는 왠지 한턴좀 어려울거 같네요 여기서가 고비구나 어 잠깐 잠깐잠깐 아 잘 못 print 아 잘못 H됐어 아 이런 바보같은짓을 했어 아! 크리터 하나도 던지고 유닛내려야되는데 크리터를 계속 던졌어 아 이거는 너무 크다 아... 이번꺼는 실수가 크다 뼈아픈 실책이네요 이거 아... 뼈아픈 실책이다 이거 아... 크리스터를 너무 많이 던졌어요 아... 이거씨 아... 탱크를 내렸어야 되는데 크리스터를 계속 굴리지 않게 해서 때려 버려가지고 에너지를 그냥 갖다 버렸네요 에이... 에이... 빨리 쉬어 사이몽은 그래 다 밀어놓자 그래야지 2턴은 나오지 아...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했네요 긴장뿌렸네 긴장뿌렸어 아휴... 아휴... 터지기 시작한다 Q. 아 Q. F. 일 시간이 안되겠다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했네요 아이고 진짜 이러면 안되지 성격이 나쁘죠 시간이 안될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캔 다음에 이 측으로 돌아가는게 좋아보이네요 시간 안되겠죠 근데 이거는 잘했어도 왠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한턴 생각대로 잘 됐어도 왠지 한턴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뜯었으면 prol이오 날라가라 오케이 아 뭔가 좀 실수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잘했어도 왠지 한턴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크리터 하나 던지고 탱크 찍어서 다다다닥 내렸어야 되는데 크리터가 눌러진 상태에서 다다다닥 눌러버리니까 자꾸 크리터만 날라가 버렸네요 미리 깨놓고 아이고 분립도 뭐 잘 죽지를 않아서 혼자 가도 불안하지 않네요 아 진짜 안 터지네 오케이 한 번 걸어주고 한 번 더 에너지를 거의 33까지 올라갔으니까 80정도 버렸어요 80정도 버렸어요 70, 80 가까이 버렸어요 저렇게 돼 버리게 맨땅에 폭격한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실수를 하긴 했는데 1턴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1턴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방금 전에 많이 터져가지고 좀 내리는 것도 느리고 탱크가 그래서 좀 속도도 느리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빡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오히려 이런 데서 실수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생성기 6개 있는 배치 사이모가 양쪽에 하나씩 있네요 숑런처가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냐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생성기 부수고 이쪽으로 아닌가 일로 가는 게 낫려나 일로 가는 게 낫겠다 강화대포가 이쪽이 더 많네요 생성기 부수고 일로 갈게요 우측으로 넓게 그리고 뒷줄에 있는 냉동탄도 타이밍 잘 맞춰서 너무 탱크랑 가깝게 했을 때 터뜨려버리면 탱크도 얼리니까 타이밍 잘 맞췄죠 오케이 여기까지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 냉동탄 또 타이밍 잘 맞춰서 딱딱게 터려주면 됩니다 아우 숑런처 숑런처 두 개가 블릿을 때리니까 블릿이 앞에 가지를 못하네요 숑 한방만 날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냉동탄 깨주고 강화대포까지 얼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냉동탄 깨주고 여기도 숑 한방만 어허우 탱크가 터지는 줄 알았네 탱크가 공격력이 쎄도 느려가지고 여기 손실이 발생하면 망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고런거 잘 체크해서 최대한 안터뜨리고 밀어야되요 오케이 됐다 중 왔으면 이제 여기 아래 강화대포만 깨고 강화대포만 깨고 강화대포만 깨고 가운데 아아 한 대 터졌어 씨 아 마방 하나니까 이게 조금 약하네 아 빨리 때리면서 HP 회복 한 대 때리면 회복 다 될 것 같은데요 빨간 애들 지금 지금 오오 야야야야 얼리면 안 돼 얼리면 얼면 오 그렇죠 한방에 거의 다 회복되네요 공격력이 워낙 세가지고 지금 생성기 부수고 와우 좋다 빨리 빨리 생성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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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다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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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탄 깨트려 버리고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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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안 되겠는데 조금만 더 빨리 얘들아 힘내줘 힘내줘라 힘을 내요 힘을 내자 힘을 지뢰 제거 사이모는 쇼크 해줘야 됩니다 쇼 사이모 쪽에는 되게 아파요 쇼크 런처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밀고 가자 야야야야 야 이거 밀고 침투해야 되겠는데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상황이 빨리 빨리 쇼크 런처 빨리 빨리 오케이 부셔졌고 사이모 깨고 이거 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딜로 그냥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밀고 가기에는 아 또 이거 한탄 안 나오냐 아 다 밀었는데 아 안 돼 제발 아 씨 아 아 아 씨 아 마공 하나 더 깔까 아 66 67 아 65 아 7만 아 와 7만 밖에 안 남았는데 씨 아 씨 아 맥주 그냥 가 제정신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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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야야야 정신 차려 정신 한 대 터졌네요 다행히 많이 안 터졌어요 생성기 부수면서 에너지 채우고 다시 쭉 밀고 갈게요 빨리 피 채워 피 채워 생성기 때리면서 피 다 채워 야야야 두 대 빨리 피 채워라 자유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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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무리하게 들어왔는데 안되나? 여기가 좀만 힘내주면 안될까? 좀 무리하긴 했는데 한번만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주면 안될까? 될 것 같기도 하다. 제발 한방만 더 한방만 더. 2만6천 남았어. 아... 아... 이제 강화대포 한방에 탱크가 터지는 단계까지 왔어요. 아...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아...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강화대포 한방에 탱크가 터져 버릴 줄은 몰랐네요. 생성기만 다 부셔놓고 다음 턴에 마무리 하죠. 블릿을 바깥쪽에 내렸어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릴 때 블릿을 이쪽에 내리고 이렇게 내렸어야 되는데 블릿을 이쪽에 내리고 약간 꼬였네요. 랜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리는지가 아쉽다. 유닛들이 딱 생각대로 탱크 앞에 블릿이 가서 맞아... 아니... 대포 앞에 블릿이 가서 맞아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진 않아서 유닛 내리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격력이 너무 쎄졌다. 방어 방어가 공격력이 너무 쎄졌다. 방어 방어가 공격력이 너무 쎄졌다. 탱크가 좀 많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한번 그래도 비벼보겠는데 이거 탱크 숫자가 너무 없어요. 탱크 숫자라도 많으면 뭔가 한번 기대해보겠는데 탱크 숫자가 너무 없어서... 하 giga Eagle ego ch bull 설마 설마 오 깼어 와 깼다 아 야 이거 못 깼는 줄 알았는데 와 깼다 아 야 이거는 진짜 못 깼는 줄 알았는데 와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잘 들고 왔구요 마지막에 싸이노 조금 있으니까 요거 쇽 에너지 조금 아껴둬야 되거든요 에너지 조절해 가면서 강력도 최대한 살려서 구석에서부터 또 모여서 같이 올라갈게요 크흠 크흠 오케이 블릿 업으로 잘 끌렸구요 그리고 크리터 깨주고 아 좀 더 천천히 깰걸 그랬나 오케이 오케이 블릿 지금 자리 기가 막히네요 앞에서 탱킹 다 해주고 있어요 에너지 다시 많이 늘어났고 지뢰 좀 제거해주고 오 오 좋아좋아 시간만 안 부족하면은 무조건 깨는 겁니다 잠시만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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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시간 부족 싫은데 아 탱크 한 대 터졌네요 아 시간이 애매하다 어 에너지 많은데 어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빨리빨리 생선기 부수고 바로 딜로 갑니다 이거 이거 딜 해야되요 생선기만 부수고 딜딜딜딜 딜 갈게요 이거 사이모랑 쇽런처 쪽에만 묶어주고 그냥 바로 딜로 승부를 봐야되요 다 밀고 오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카쇽런처 안 묶였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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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번에도 4초 남겨놓고 깼네요 와 시간 근데 진짜 타이트하다 제가 지금 공격석상 7개가 다 최상급에다가 220% 거든요 파우더 해가지고 근데도 요정도면은 이것보다 약하면은 이거 한턴 안 나온다는 계산이거든요 사이몬은 탱크만 때려요 사이몬은 탱크만 때려요 그러니까 쇽 해줘야 돼요 사이몬까지는 잡고 그래도 빠져야되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에너지 이거 오우 야 에너지 없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이몬만 잡아줘 네 된다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그냥 라쥬메로 밀걸 그랬네 앞에 밀기 두루 게임자네 오 에너지 너무 많이 써버렸다 오 3턴 나오겠는데 여기서 첫 3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이게 진짜 어렵네 이 맵이 어려웠네요 다들 여기서 멈춰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 뚫기가 이렇게 힘드냐 우와 에이 맘 편하게 가자 이거 한 3턴 가야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와 너무 밀었는데 이럴거면 나중에 한번 써보고 그랬다 이럴줄 알았으면 피통이 커가지고 이거 야 이거는 어렵겠는데 진짜 2턴도 어렵겠다 여러분 좋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만큼 오셔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네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되는 걸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만큼 오셔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만큼 오셔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아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거 96이 요번 메가크랩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번 메가크랩에서 나온 스테이지 중에 현재까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거 해보신 분들이라면 96이 제일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합 자체가 입구 뚫는 조합이 입구를 일단 뚫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길은 웬만큼 탔고 길 좀 꺼놨고 이거 3턴 봐야겠다 요거는 3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미자님 안녕하세요 첫 3턴이 여기서 나오네 근데 96에서 처음 3턴 나온거면 이번이 진짜 좀 쉽기는 쉬웠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원래 한 70 70이 뭐야 한 40 50 이후부터도 3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좀 쉬워요 효과가 좋아가지고 미는 거니까 석상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811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구요 811 마공 8개 마방 하나 에너지 하나 아니면은 721 마공 7개 HP 2개 에너지 하나 에너지 하나로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구요 네 트퉁님 안녕하세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런처들도 좀 푸셔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피통이 너무 커버리면 여차하면 그냥 주카로 와서 딜하는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못 깨요 딜이 안나와요 지금 아까 700만 넘어갔는데 요게 300만 넘거든요 이게 지금 요 상태에서 다 살아있을 때 한 1분 때리면 200만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딜이 안나온다는 거죠 계산이 어떻게 해도 딜은 안나와요 이거 이렇게 된거 그냥 방어타워나 부셔놓고 다음 턴에 그냥 맘 편하게 주카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런처도 잡고 런처도 잡고 이거 3턴짜리라서 어차피 요렇게 된거 그냥 다음 턴 주카로 올게요 요렇게 해놓고 피통이 너무 커서 탱크로 때리면 오래 걸리니까 음 아 여기서 3턴이 처음 나오네요 탱크로 때려도 요거 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거 그냥 주카로 갈게요 요거 깨놓고 런처 요거 못 때려요 얼려놓으면 아까 여기 강화대포를 좀 더 밀어놓은게 3턴 와야될 것 같아서 길 좀 넓게 터놓은거에요 그냥 무리해서 아마 손실없이 올라갔어도 요거는 어렸을거에요 그리고 요런거 에너지 먹기 에너지 10 써서 5개 부수면 15죠 4개 부셔도 12고 이리로 가면 안돼요 350만이면은 지금 주카가 7마공이니깐 아니다 8마.. 아니 7마공이구나 7마공이니깐 40만 50만 정도 잡으면 되려나 아 7방? 요거 한 7방 때리면 끝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주카 이번에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이번에 7방? 7방? 1방 2방 3방 4방 5방 6방 7방 오 많이 들어가네 8방 생각보다 안쎄네 생각보다 안쎄네요 일단은 여기 조금 지뢰 제거는 해놔야되요 살짝 해놓고 아 피통을 안봤네 피통 요구 한 1000만 넘을거에요 그리고 깨버리고 마이프를 내리고 주카 내려서 에너지 생각보다 너무 못먹었는데 지뢰 제거 헤비가 잘해줘야되요 근데 진짜 어이씨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케이 스프 오 저 런처가 아 일단 자리는 잡았는데 주카가 너무 많이 죽었다 자리는 잘 세팅은 됐는데 주카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셋, 여덟, 여섯, 일곱, 여섯 자리는 잘 잡았는데 탱킹 다 해주고 있죠 분리디병이 이거는 딜이 안나올 것 같다 아 이러면 다음 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러면 다음 턴 어떻게 해야 되지 헤비는 어차피 지뢰 제거 용도였어요 지뢰가 좀 넓게 있어가지고 헤비로 좀 지뢰 밟고 오려고 태운거고 라이플 괜히 태웠나 아 이거 이러면 다음 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실드 반도 안벗겨지죠 주카가 한 두 부대만 더 살아있었어도 이거 한 턴 나왔을 것 같은데 다음 턴도 이렇게 가야죠 뭐 다음 턴은 주카만 주카만 와도 되겠네요 에너지가 침투가 안될 것 이라 생각했는데 되네요 100정도면은 100정도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분리 주카 오면 되죠 자리만 잘 잡으면 되니까 아니면 이거 여차하면은 그냥 쇽치고 딜해버려도 되거든요 주카 다 살아있으면 아 확실히 피통이 크네 어 에너지 남았는데 안 썼네 아 요거 한 턴 했어야 되는데 이런거는 크 360만 아 더 깨주고 아 저거 한 턴에 딱 깼으면은 그림 이뻤을 것 같은데 여기 구간은 조금 듬성듬성하게 연막 써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요런식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살짝은 덜 위험하니까 여기부터는 조금 잘 써주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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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씨 쉣더 왓더 왓더 뭐한거야 이거 연막 써야 되는데 왜 성광을 던지고 있어 아 큰일났다 이거 야 이거 지읒된 것 같은데 아주 야 그 와중에 또 맞으면 안 된다 그 와중에 야 이거 약간 지읒된 느낌인데 이거 런처가 주카 때리는 순간 오 다 했다 됐다 아이씨 다행이다 아 연막 써야 되는데 성광을 찍어버려갖고 그 순간 딜 돼요 딜 요정도면 아까 남은 거랑 비슷해요 아까 남았던 숫자랑 비슷한데 왜 너무 그런 어이없는 짓을 해버렸지 연막 써야 되는데 성광을 눌러버려가지고 아 웃겨 아 연출 이건 모두 의도한 바 런처가 주카 때렸으면 진짜 폭망할 뻔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어그로가 잘 끓였네요 다행히 어그로가 잘 끓였네요 다행히 어그로가 잘 끓였네요 오케이 아우 힘들게 깼다 이거 와 씨 아 요건 한 턴짜리였을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러니까 지금 96 빼고는 96 빼고는 다 한 턴에 끝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 96은 제가 봤을 때 기본이 세 턴짜리에요 세 턴 두 턴에 깨도 진짜 잘하는 거고 블릿을 여기 내려주고 화탱은 이쪽에 충격탄 발사기에 화탱 좀 괜찮거든요 화탱도 공격하면서 HP 회복하니까 그리고 냉동탄 요거 좀 깨놓을게요 이게 이게 좀 안 좋은 점은 냉동탄으로 얼려놓은 거를 녹여버린다는 게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할 방법이 그냥 적당히 밀고 그냥 침투해가지고 아 화탱한데 지금 어 큰일났다 이거 화탱한데 지금 같이 냉동탄 맞아버렸어요 적당히만 밀고 이거 침투할 거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 어 안돼 안돼 화탱한데 HP가 완전 바닥인데 저 정도라도 저 정도라도 그래도 화탱은 좀 HP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면서 HP 회복하면 되니까 빨리 빨리 오케이 회복하고 있죠 어 쭉 올라간다 쭉 오케이 됐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잠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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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이어팟 두 개 맞아도 HP가 안 줄어들죠 쭉을 좀 써야겠다 아 근데 공격력이 확실히 탱크에 비해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탱크는 딱딱 이렇게 점사로 때리니까 건물을 잘 부수는데 화탱은 막 중구난방으로 때려갖고 공격력은 조금 약해요 공격 집중력이 좀 약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생성기만 딱 부수고 탱란차 부수고 탱란차 부수고 주변에 약간 프리딜 만들어 놓고 다음 턴에 그냥 주카로 와서 마무리 해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쇽런처에 자꾸 막고 있네 애들이 이제 확실히 근데 프리딜을 만들어 놔야 돼 이거 지뢰 제거 미리 좀 해놓고 됐죠? 이러면 다음 턴 프리딜 나오죠 이러면 다음 턴 주카로 침투만 잘하면 돼요 지뢰 제거 잘 됐고 한 턴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여러분 다음 턴에 크게 뭐 바보짓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턴에 끝나겠죠? 바뀌었고 좀만 부술까? 아아 이거 하나 더 터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피통은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에너지가 조금 뭐 적게 어우 잠깐 터치가 터치가 살짝 불안하냐 일단 안전하게 갈게요 최대한 안전하게 딱딱 끊어서 오케이 오케이 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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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요렇게 하면은 끝났죠? 조금 자리 잘 잡아서 빨리 끝낼게요. 딜 잘 들어가고 자 이러면 100이네요. 100까지 왔습니다. 100까지. 아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쪽 크리스토로 싸이모 어그로 다 끌리고 있고 싸이모 잡고 가는게 좋겠지 오케이 오 크리스토로 어그로도 되게 좋아요 쇽 한방도 안쓰고 싸이모 다잡으면 완전 개이득이거든요 오케이 오 쇽 한방도 안썼어요 싸이모 잡는데 지렛 미리 까놓고 빨리 빠져 빨리 들어가 빨리 연막 쓸 필요도 없겠는데 이거? 가는데 요거는 싸이모 있어서 침투해서 딜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밀고 가야되는데 공격력 약하면 요거는 한턴 어렵겠다 어 쇽 안쳐도 되는데 괜히 쳤다 아 진짜 안밀린다 아이스효과가 크니까 건물 하나하나가 HP가 너무 많아서 잘 안밀리네요 근데 이건 진짜 101스테이지 치고는 너무 역대급으로 쉬운데 스테이지 레벨은 엄청 올라갔는데 난이도 자체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진짜 서프라이즈 캐논은 1대1로 붙으니까 탱크가 지네요 두방식 쏘는게 좀 빨라가지고 에너지 많이 있고 기업종 각 써주면서 요건 좀 쉽게 깼죠 요거는 좀 쉽게 깼어요 요건 좀 쉬었어요 스테이지 레벨이 높다고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에너지를 믿고 Melos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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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렸다 이게 좀 변수네 아 블릿이 얼려버렸네 빨리 뛰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빨리 뛰어와 블릿 뛰어뛰어 뛰어뛰어 빨리 뛰어뛰어 아 도발 빨랐다 오케이 런처만 잡자 런처 런처 잡으면 1턴이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지금 생성기 쪽으로도 몇 뒤에 빠진게 좀 좋아요 생성기 깨주면은 조금 더 빨리 터지겠죠 자리 잘 잡았죠 완전 기가 막히네 이거는 진짜 내가 했지만 기가 막히네 어 설마 시간부조가 나오는거 아니겠지 생성기 터뜨려주는 것도 좋죠 지렘 1위 좀 깨주고 주카 밟아서 죽어버리면 안되니까 맵이 너무 휑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팬텀 오우 요 스테이지 좀 재밌었다 그래 이렇게 나와야 재미가 있지 뭔가 좀 긴장감도 있고 오케이 끝 야 야 니네 아니 그래 내려가라 그래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와우 자 요거 한번 가보자 어 잠깐 냉동탄 아우 야 이거 하나 같이 터져줬어야지 야 아이고 안좋은데 시작이 별로 안좋아요 일단은 조금 에너지 먹고 에너지가 많이 없으니까 지금 먹을 수 있는거는 최대한 먹어주고 냉동탄 깨면은 큰일나요 자 여기로 침투 쇽런처 점사로 한번 잡아볼게요 잡힐라나 도발 쓰면서 도발 눌러주고 쇽런처만 딱 잡고 빠질게요 바로 잡았나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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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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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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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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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쇽 한방 해주고 탱크 살려야돼 탱크 많이 터졌네요 근데 탱크 많이 터졌어도 생성기 다 부수면은 충분히 딜 나올거거든요 아우 보초탑이 무섭다 야 부속으로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보초탑 무서워 오케이 좋아 됐다 야야야야 보초탑 우와 보초탑 세방에 터지네 4방인가 됐다 이제 이제 진짜 됐다 보초탑 부셔 얘들아 부셔 부셔 그치 생성기 다 부셔주고 오케이 좋아 생성기 다 부셨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건 지금 스킬이 도발이기 때문에 어 강화대포 안돼 강화대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분리 뛰어가 도발 아 탱크가 근데 좀 많이 터졌는데 변수는 탱크가 많이 터졌다는거 다시 자리 한번 이쁘게 잡아주고 바로 딜 안돼 안돼 블릿 블릿 안돼 탱크 야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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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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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블릿 야 블릿 더 뛰어와 더 뛰어와 오케이 됐다 되는거야 안되는거 어 되겠다 되겠다 아 아 됐다 됐다 어우 이거 점사하는게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컨트롤을 이런거 처음 해봐가지고 탱크가 그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주카로 까꿍 하는거랑 비슷한건데 탱크가 너무 퍼지니까 쉽지가 않았네요 어우 다행이다 111턴 111턴 이번에 근데 진짜 요게 좀 효과가 좋아서 생각을 많이 안해도 되는게 되게 좋아요 머리가 복잡해지면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망하고 이러는데 단순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충격판 발사기 저거 잡아야 돼요 아 한 대 터졌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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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피를 못채웠네 carp 슝 너무 많이 쓰면 안주는데? 저한테 빨리 좀 우수로 가자 얘들아 디렉 캐논도 무서워 저거 잡아주고 생성기부터 부수고 갈게요 1대 2대 터졌네요 이태규님 들어가세요 벤투TV님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얼려주고 마이크로웨이브까지는 밀어야지 그래도 침투하기가 편하겠죠? 여기 크리트 하나 던져서 저거 에너드 조금 먹어주고 크리트 하나 던져서 버리자 이거는 바로 딜 할게요 이거는 바로 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시간 충분하네 바로 딜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시간 충분하네요 빠져봐 얘들아 잠깐 잠깐 이거 꼬였다 꼬였다 큰일 났다 망할 뻔 했네 됐다 되겠지? 오케이 2초 아휴 자리 잘못 잡아서 망한 적도 많아요 아 저거 좀 천천히 깨져도 되는데 너무 안전빵이야 일단 에너지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주고 어? 어? 갑자기 째? 7시 반부터 했나? 어제 트위치 안 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유튜브에서만 켰어요 요즘 파는데 자꾸 오류 떠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오늘은 그냥 유튜브에서만 너무 조심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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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아 하나만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사거리 안 닿을 것 같은데 아우 늦었다 조금만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이런 건물 부수느라 시간 끌리면 안되서 그냥 폭력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어이 괜히 욕심냈나? 어이 괜히 욕심낸 것 같은데 시간 많이 남아있었는데 더 밀고 와서 딜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약간 욕심냈다 좀만 더 밀고 와서 딜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우 야씨 아우 아 아 조금만 더 밀고 와서 딜할 걸 그랬다 아 거의 다 썼어요 아 72000 까du 까du 부듣 와아 강화내뿐 한방 원샷 원킬 아프다 윌리즈 윌리즈 서 윌리즈 안 돼! 아우 안 돼 부서진다 진짜 팀투되겠지? 아 이제 싸이물 걸리네 아이씨 안 돼 안 돼 에너지 없어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싸이고 사거리 드럽게 기네 진짜 이씨 . 아ㅓㅓㅓㅓㅓ PEائائائائائائائ 아 이 감자는 아까 아 자 이제 질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인데 안나올거 같은데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한데 아슬아슬 하긴 한데 되면 좋겠는데 안되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은데 이정도면 확실히 마공이 세니까 탱크 지금 8대 남았는데도 엄청 세네요 됐다 생각보다 여유 깊게네 장관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